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일상에 무척 바쁜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과에 충실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무척 바쁩니다. 때문에 자기 문제를 떠나서 이것저것을 두루두루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가끔은 놀라운 통계수치를 접하게 되면 한방 먹은 뜻이라도 하듯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과제들 또 문제들을 한꺼번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전해드리게 될 소식은 젊은 인구가 아주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30 세대, MZ세대라고 부르죠. 2030 세대의 인구수가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4년간 마이너스 4.7% 이 같은 감소율은 전체 연령대의 감소율에 무려 15배에 달합니다. 특히 2030 세대의 감소율이 아주 크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20세부터 39세 인구는 1,343만 명으로 2018년도에 12월 말 1,409만 4천명에 비해서 4.7% 66만 2천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국내 총인구의 감소율은 0.32%, 5,182만 6천명에서 5,166만 2천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려 14.7배, 약 15배에 달할 정도로 젊은 연령대인 MZ세대가 그렇게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봅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매년 신생아 수는 약 100만명 정도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 30만 2,700명 합계 출산율은 0.92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드디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0만대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2020년도에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0.84로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로 계속해서 바닥을 그리면서 기록을 경신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를 뜻합니다. 이 수치는 19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신생아 수는 55만 9,9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다시피 약 27만 명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서도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입한 돈은 누적 총계가 380조 2천억입니다. 그동안 저출산 명복으로 투입한 돈이 380조 2천억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정부 예산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배정된 돈이 무려 46조 원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약 10분의 1 정도를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예산 증가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혼한 부부가 출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종합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지금 사는 것이 벅차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한국 사회를 밝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자식들을 다 키운 세대로서 부실한 공교육을 메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들이 치료화됐던 그런 비용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모가 되어 보면 부모 마음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추세는 공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거설 수 없는 저출산 현상은 결국 내수시장에 대한 막대한 타격, 마이너스 타격을 미치는 것과 아울러서 현재와 같은 연금 제도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기성세대들이 미친 뜻이 늘려가고 있는 국가 부채를 생각하면 도저히 부모 세대로서 자식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국내 총생산 GDP의 6%에 달하는 126조 원이 예상됩니다. 쉽게 이해하면 현재의 씀씀이 지출을 지탱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빚을 내서 126조 원만큼 더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적자 국채를 77조 원 정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금 국채에 소요되는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21조 원을 매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투성인 상태에서 초과세수 19조 원 가운데 40%인 7조 6천억을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 12조에서 13조 원만 국가 채무상안에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학생수는 5만 명이나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 예산 요구액은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15% 증가했습니다. 이미 지방과 교육청 주변에서는 위에서 떨어진 돈 벼락 때문에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즐거운 비명이 들리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용처 개발에 여념이 없는 서울시 교육감은 마침내 내년부터 중1년생에게 공짜로 태블릿 한 대씩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나라가 미쳤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가게를 꾸리거나 자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필사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라는 것이 일단 한번 지고 나면 원금상환이라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늘어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무척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기성세대가 하고 있는 일은 부채를 급속히 늘려서 썸썸이를 늘리고 그 비용 청구서는 다음 세대에 몽땅 넘기던 그런 짓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런 나쁜 짓들에 대한 비용을 기성세대들은 노년의 각자가 자기 몸만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고도 무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갖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믿는 거의 모든 삶의 원칙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주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